17일 의성군 노인복지관이 주관한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서 LG 헬로비전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. LG 헬로비전은 4년 전부터 의성적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강사 인건비와 교육에 필요한 기기를 지원해 왔습니다. 또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포털사이트 검색, 사진 촬영, 문자메시지 전송을 익혔습니다. LG 헬로비전에서 의성 노인복지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 해본 교실을 잘 운영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기관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